안녕하세요. 청학만 씨입니다. 오늘은 띠별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축년에 피해갈 건 피해가야 되겠죠. 다 좋다고 해서 좋은 말로 막 하고 그러면 나쁜 건 나쁘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본인들이 그거를 참작해서 지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해 양띠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양띠분들은 성품이 온순하고 온유하죠. 하얀 털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데 마음은 굉장히 여려요. 근데 고집도 셉니다. 고집도 세고 그러는데 올해 제가 말씀드린 19살에 개미생 개미생들 머리는 좋은데 몸과 마음과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애가 신축년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그런다고 해도 학생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지. 그리고 특히 친구 조심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내가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거야. 대학문 통해 대학교 가시는 분들. 또 피치 못할 자정을 해서 대학교 못 가면 취업이라도 돼야지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친구라고 봅니다. 친구들을 갖다가 올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친구들하고 시비수가 있고 싸움이 되고 막 이런 의견 충돌이 되고 이런 행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들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그러고 나서 성급하게 굴지 말고 충분히 말을 들어주고 나서 이제 판단을 하셔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걸음 뒤로 좀 물러났으면 좋겠어요. 성격이 너무 강하거든 온순하면서도. 그리고 고집이 세서 내가 죽어도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러다 보니까 5월 19살에 수가 나쁜 데다가 또 이렇게 부딪힐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신중년에 사이도 낀 해년이니만큼 조심하고 넘어가고 그러면 한 19살 분들은 6월, 7월 달만 조심하고 넘어가면 괜찮아요. 그리고 먼 여행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친구들하고 먼 여행 가는 거 여럿이서 가는 거 이것만 좀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좀 조심하시고 뭐 부편적으로 그렇게 아주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내년에 갔다가 충과 사리에 또 부딪히는 해년이다 보니까 혹시 내 몸에 다치거나 사고 쓰거나 어떠한 불우한 안 좋은 일이 있을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첫째도 조심, 두째도 조심해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자기가 맡은 대로 다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충분한 잠이 모자라다. 충분한 휴식을 해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살 신미생 이 분들은 신미생들은 내년에 이제 여자친구를 여친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 여자친구 2월 달에 만나는 친구 4월 달에 만나는 친구 여친이나 남친이나 2월, 4월 달에 만나는 인연은 좀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31살 내 운이 들었거든 운이 들었는데 사람으로 새겨서 그 운이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맥힐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2월, 4월 달에 이 달만 허간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달만 피해가면 괜찮습니다. 기왕이면 내가 나쁜 걸 피해가고 좋은 인연으로 만나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2월, 4월 달에 만나는 인연만 좀 피해갔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직장을 옮기는 사람들 이직을 하는 사람들 내년에는 이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내년에 이동을 하셔서 새로 보금자리를 잡아서 내가 거기서 또 다시 크게 성장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면 되겠고요.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일찍이 이렇게 영업적으로 뛰신 분들 내 머리를 잘 써서 영업에 어떤 것이 좋겠나 거기에 판단력을 하셔서 하셔도 무반합니다. 내년에 금전의 운이 들어오는 해년이에요. 금전의 운이 들어오는 해년이고 귀인, 누가 이렇게 한 파티너가 돼서 나를 밀어주는 해가 되거든요. 누가 나를 밀어준다면 과감하게 그 도움을 받으세요. 받아서 실행해 주세요. 내년에 좋습니다. 또 43살 김희생 지금 마음이 굉장히 외로워하거든요. 외로운 사주고 금전의 운이 타고났는데 이제 부부간에 부부간에 공방수가 끼는 해도 돼요. 미리 공방수가 낀 사람들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해도 되지만 올해는 신축년에는 부부간에 공방수가 끼고 있거든요. 공방수는 부부가 떨어져서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별수가 아니라 그러면 이 공방수가 너무 사소한 것으로 공방수가 너무 떨어져 있다 보면 나중에는 이별이라는 두자를 맡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상대성을 이해를 하고 자식을 보나 뭐를 보나 서로가 배려를 해가면서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하시고 넘어가면 좋은 인연도 만나는 해요. 부부가 또 화합도 되는 해요. 재물도 들어오는 해요. 곳간에 재물은 쌓입니다. 재물이 이렇게 막 쌓여요. 나도 모르게 이 돈을 쉽게 해서 장롱도에 또 돈이 나중에 보면 돈이 산대 밑으로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재물의 복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년에 신축년에는 재물 갖다 많이 모아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갖다 발휘하고 또 문서도 잡아도 괜찮습니다. 어디다 투자를 해도 괜찮고요. 내년에 좋아요. 또 55세 정미생 55세 정미생은 모든 기운이 약간 주춤한다고 봐요. 주춤한다고 보세요. 주춤한다고 보고 계약을 할 것도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잘 봐서 계약을 하고 일해야지 만약에 대충 보고 했다가는 내가 큰 나 앞으로 떨어진 큰 재앙이 있어요. 금전에 큰 실패수가 있고 손질수가 있는 해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무조건 성급하게 굴지 마시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확인하고 확인하고 해서 확인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진급이 되고 월급이 올라요. 그러는데 사업이나 영업이나 새로 재테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잘 생각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신축 신축을 또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잘 생각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갖다 짓는 건 괜찮아요. 건물 짓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내년에는 좋은 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을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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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은 운은 많이 따라 들어왔어요. 자선들이고 뭐고 자선들이 나 같은 사람이 나한테 들어와서 신축년에는 나를 도와주고 한 울타리에 가족의 틀을 만드는 그런 해년이고 또 재혼을 또 나이 먹었으면 내가 무슨 이 나이에 재혼이야 이러지만 그래도 친구 친구 벗에 재혼의 운도 갖다가 열렸고요. 그런데 건강은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 건강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신장 쪽으로 있어요. 신장 쪽 신장 쪽으로 있고 뇌 나도 모르게 신경을 쓰면 뇌로 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혈압 같은 거 이런 것만 조심하시고 넘어가시면 괜찮고요. 뭐를 얻다가 투자를 하든 집을 짓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재물의 운사는 내년에 그래도 여러 군데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여러 도움을 주는 손길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건강만 잘 챙기시면 승승장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 꼭 챙기세요. 내년에 대운에 대복이 들어오는 해년입니다. 그리고 79살 개미생 개미생들은 먼 여행 여행만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들 자손들 될 수 있으면 시비수가 이렇게 엄성이 명절때나 추석때나 엄성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피해가셨으면 좋겠어요. 아홉수에 내 몸을 치는 형국이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고비만 넘어가면 괜찮고 특히 4월달 11월달 문상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들 문상 가지 마시고요. 누가 갔다 저기 하셨다고 해도 자체분들한테 보내시고 이것만 잘 피해가시면 괜찮겠고요. 어디에 투자를 하신다든지 나이 잡섰다고 해도 주식 같은 재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심심풀이로 그런 운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에요. 건강 잘 챙기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1살 심미생분들 100세 인생이에요. 어르신들 진짜 타고난 명줄이거든요. 명이 길어요. 심미생분들 그러면 내가 힘들고 고난에 찌들어갖고 힘들면서 명 기르면 그런 악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지금은 옛날에는 저기했지만 지금 재산들 다 소용없어요. 돈 갖고 가지 않아요. 내가 잡수시고 싶은 거 잡수시고 자제분들한테 내가 뭐가 필요하다 분명히 얘기하세요. 해서 받으세요. 충분히 자제분들한테 받아서 생활하고 쓸 수 있습니다. 여쭙고 훌륭하게 살았으니까 남은 인생은 더 행복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91살이면 옛날로 말하면 고생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거든요. 말년에 온 자식복들이 있어야 되니까 자식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 저기 하시지 마시고 자식이라는 것은 품안의 자식이에요. 머리 크고 그런 자손들은 부모가 이길 수가 없어요. 자식은 부모를 이기지만 부모는 자식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느 자제분들이 부모님이 살면 얼마나 자식이 있어. 그 중에 이제 빚대서 말한다면 부모님 돈은 진짜 돈으로 우습게 알고 부모한테 돈을 달라고 손을 벌리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 따라서 무조건 이것저것 팔아서 팔아서까지 주지 마세요. 이제는 마음에서 딱 놓으세요. 네 인생 네 인생이고 내 인생 내 인생이다 하시면서 마음을 독하게 가지셔야 이 자제분들도 성장하는데 자기들이 일어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부모가 언제까지 살아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대로 자제분들을 망치는 꼴이 되거든요. 어르신들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건강 잘 챙기셔서 맨날 행복하고 좋은 날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들 잘 챙기세요. 신축년에는 사업하시는 분들 시험 보시는 분들 기관에 계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뭐 결혼에 홍계 있는 분들 다들 대박 나세요. 앞으로 전진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신미생 양티 분들 응원합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정학만 신이었습니다. 나도 왜 미생이야. 아 선생님 양티였어요.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딱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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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